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러시아와 대화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마우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왕이 중앙회사 판공실 주임경 외교부장이 광저우에서 쿨레바 장관과 만나 회담을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쿨레바 장관은 협상은 이성적이고 실질적 의의가 있어야 하며 공정하고 항구적인 평화 실현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